어제는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지난주 중후반보다는 좀 줄었지만 오늘은 다시 늘어나서 1,700명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.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. 확진자 10명 중 6명이 현재 델타 변이에 감염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장세만 기자입니다. 지난달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대전 서구의 한 태권도장. 원생과 가족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져 254명이 확진됐습니다. 이 가운데 지금까지 7명이 델타 변이로 판정됐습니다. 대전은 지난 한 달 확진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델타 변이에 감염될 정도로 델타 변이 확산이 거셉니다. 전국적으로도 지난 한 주 델타 변이 검출률은 61.5%로 일주일 새 13.5%포인트나 뛰었고 해외에서 온 확진자는 10명 중 9명이 델타 변이로 나타났습니다.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.6배 강하고 입원 위험도도 2배 정도 높습니다. 상대적으로 백신을 덜 맞은 연령대가 델타 변이에 취약했습니다. 4차 유행이 한창이던 7월 둘째 주.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한 비율은 4, 50대의 경우 한 달 전에 비해 2.4배 급증했습니다. 오는 일요일 끝나는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연장할지 말지를 가르는 주요 변수도 델타 변입니다. 정부는 4단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이 84%, 반대가 12.8%였다고 밝혔습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 됐습니다. 이번 주인공 결과가 30분 30분 60분 70분 70살 70분 60분 7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